찬열이가 보기와는 달리 되게 상남자예요 익스트림을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 보니까 아예 이제 물개가 돼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을 또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히려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잡으라고 하고 제가 이제 망에다 잡으면 받아서 담고 했죠 그런데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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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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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개도 잡았어요 이렇게 얘 생각에는